여러분, 맛있는 디즈니 아이스크림이 왔습니다 아이스크림이다 콕순아, 어서오세요, 송이소님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자, 여기서 골라봐 나는 요구르트 봉투도 골라봐 역시 어린이는 초코야 먼저 송이의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손님, 여기 있습니다 엄청 달콤한 냄새나 맛있어 자, 봉투도 이번엔 봉투도 맛있는 초코 봉투, 여기 봉투, 봉투, 봉투 500원 봉투 봉투, 봉투 봉투, 봉투 귀여워, 콕순아 다 맛있는 맛으로 포장 좀 해줘 오케이, 오케이 깐떡이 큰돈은 끙고에 꾹고에 송이 아이스크림 descon이 아이스크림 뽀장, 뽀장 딸기 이번엔 카라멜 숟가락 꽁툭, 가자 꽁툭, 안녕 잘가, 송이야 꽁꽁 꽁꽁이 멜론 아이스크림 주세요 여기 알았습니다, 콩콩 손님 우와, 진짜 맛있겠다 자, 우리 콩콩이 멜론 아이스크림 자, 여기 우와, 달콤한 멜론 냄새 나 뭘 또 따먹었다 콩콩, 근데 오늘 숙제는 다 하고 왔어? 다 했습니다 잘했네 그럼 칭찬하는 의미로 언니가 아이스크림 하나 줄 테니까 골라봐 우와 이거 레몬만 숟가락도 자, 콩콩 언니도 나나마가 진짜 고마워 상큼해 상큼해 우리 콩콩이도 상큼해 콩콩이 땅땅 응 이따가 봐 아이스크림이 별로 없네 더 만들어야겠다 랄랄랄랄라 냠냠냠 맛있는 아이스크림 어? 어? 메르차 아이스크림 무슨 일이야? 아이스크림이 편하게 떠나셨어요 그랬어? 그래도 떨어진 아이스크림은 먹으면 안돼 메르차 아이스크림 메르차 언니가 금방 아이스크림 만들어줄게 진짜요? 그러니까 눈물 뚝 네 눈물 뚝 먼저 레몬맛부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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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초코 다음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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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 아이스크림 고맙습니다 그래, 떠버지지 않게 조심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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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소프트 아이스크림